첫 소식입니다.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현 남편이 고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. 석 달 전 청주에서 숨진 아들을 고 씨가 살해한 것 같다는 것으로 경찰 수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. 황정환 기자입니다. 고유정 현 남편 38살 A씨는 13일 우편을 통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유정을 고소했습니다. 지난 3월 2일 청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4살 아들을 고 씨가 살해한 것 같다는 겁니다. A씨는 아들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고 씨의 범행 가능성에 대해 생각지 못했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상황을 보며 충분히 그랬을 개연성이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. 현재 제주에 머물고 있는 A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숨지기 며칠 전부터 고 씨가 감기 기운이 있다며 각방을 쓰자고 요구했다며 사건 당일에는 아들이 얼굴 주변에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청주 모 소방서 현직 소방관인 그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. A씨는 또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이 의문사와 과실치사 등을 두고 수사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아내를 의심할 수 있겠냐며 전 남편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.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 고소 제기 이유와 배경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소장에서 밝힌 것과 달리 최초 경찰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아들이 사망한 정황에 대해 특이한 잠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심폐소생술을 한 흔적도 없었다는 점. 사건 당일 평소와 달리 잠을 깊게 잔 것 같다는 주장도 당시에는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. 실제로 아들이 숨진 뒤 A씨 체내에 졸피뎀 성분들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. 다만 고씨의 경우 당시 약물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런 가운데 관심은 의붓아들 사망 관련 의혹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고씨의 입장 변화에 쏠리고 있습니다. 고유정 남편이 아들이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고씨가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청주 상당 경찰서는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.